침묵의 먹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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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강정 먹고 있어요 닭강정 지금 안무 연습하고 끝나가지고 끝나기 전에 제가 이제 너무 배가 고파서 밥 좀 먹으려고 간단하게 우리 머리를 분명히 내리고 왔는데 또 또 갈라져요 아무튼 지금 출근 시간이에요 출근 잘 하고 아직 다 퇴근을 하기 전이구나 닭강정 먹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곤이 좋아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게 있어가지고 짜자잔 드디어 데이비봉이 샘플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쁘죠? 자 이걸 한번 켜볼게요 들어왔어 한번에 이렇게 초록빛이 드릅니다 근데 요즘에는 색상이 다양한 게 추세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서 어? 야 야 어 이렇게 다양한 색깔도 있어요 초록색 하얀색 이거는 노란색 연두색? 아무튼 빨간색 이게 샘플이라서 지금은 작동이 잘 안하는 거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말 안 듣는 봉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말 잘 들을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생겼어요 이쁘죠? 무드등으로도 괜찮겠죠? 이제 배터리를 엄청 잡아먹어야 된대요 색깔이 제일 맘에 들고 당연히 초록색이죠 초록색 봉이요? 데이비봉 대봉입니다 대봉 대봉이요 대봉 군부등 봉이름 추천받을게요 예스 맛도끼 컬러. 맞아요. 대봉. 대봉이. 대봉이 괜찮죠. 오이지. 대봉. 대봉. 아무튼 저는 요즘에 거의 쉬는 날 없이 계속 팬미팅 준비 열심히 하고 있고 아무 연습은 끝나서 이제 또 노래 연습을 하러 가야 됩니다. 사실 저번 주 한 주 동안 쉴 새 없이 먹었어요. 쉴 새 없이 먹어가지고 이제 좀 적당히 먹으려고 했는데 지금 닭강정을 먹고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너무. 맞아요. 어제 어비가 30분 전에 갑자기 라방 같이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서. 4월 7일만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그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그날을 해야 나도 좀 이제 쉬지. 와. 닭강정 먹습니다. 하알. 종호비가 티켓팅을 한다고요?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응. 난 안 알아. 춤 실력에 대한 만족도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춤 실력의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20년 이상의 안무가 로써. 짤게 좀 욕먹을 거 아니야? 뭘 욕을 먹어요. 다 아는데. 냉정하게. 체력이 한. 그냥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응. 평점.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응. 8점? 8점. 그럼 종호비는요? 종호비 10점이지. 2점이 모자랐네. 저희 BAP 시절부터 같이 했던 안무팀 형님이고. 그렇다고 하네요. 2점이 모자란다. 뒤에 형 보인대요. 근데 얼굴은 안보이고. 형 거울에다 손. 인사 한번만 해주세요. 나오네. 저는 춤을 재능이. 춤에 재능이 있는 건 아니고. 열심히 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맞죠? 종호비는 재능이 있는 거고. 안나오는데요? 아니 아니 일부러 한 거예요?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아 왜 안되지? 손가락. 당했네. 당했어. 아 이거 하면은 뭐 하트가 나온다고 해서. 그럼 최고 2개 바로 안나와요? 아무것도 안나오는데요? 아 팬분들도 나온다고 하는데. 따봉하면 나와요. 왜 난 안나오지? 왜 난 안나오지? 핫하면 진짜 나온다고? 업데이트 할 때는 더. 아니요. 헨스야 업데이트. 인사 업데이트 하는 건가? 그럼 업데이트 하러 뜨지 않아요? 왜 난 안나와? 기다려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된다고요? 아 지금 다 나를 지금. 다 나를 가지고 놀고 있는 거야. 어 나중에. 우선 거짓말쟁이들. . 아 무슨 반응모드로 해야 된다는데요? 그런게 있나 본데? 안나오잖아 팬미팅은 스포 해달라고요? 뭐 해줄까요? 팬미팅은 스포 내가 춤을 춤 메들리를 전체적으로 너무 잘못 선택을 했다 정도 숨이 안 쉬어진다 좀 더 몇 개만 담아주세요 숨이 안 쉬어진다 정도 안 쉬어져요 그래서 지금 체력을 기르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대만에 있어서 팬미팅에 못 갔는데 대만을 꼭 제가 갈게요 꼭 퍼포먼스를 기대를 하라는 말은 아니고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봐달라 근데 진짜 약간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많이 하고 싶어서 그냥 좀 즉흥적으로 많이 할 예정이에요 그때 정해져 있는 대본을 벗어나서 벗어나진 않고 그것도 하되 여러분들하고 그냥 일대일로 아 MC가 없어요 팬미팅인데 MC가 없고 모든 걸 다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여러분들과 저만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대순위는 안 와요 그래서 최대한 공연의 흐름이 끊기지 않게 최대한 무대를 벗어나지 않겠다라는 마인드로 그래서 좀 열심히 준비했고 그러니까 나 사실 좀 걱정되네 체력을 그려 대순위는 죽었어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맞아요 끊기지 않게 힘들면 잠깐 쉬었다가 무대하고 낮밤 구성은 조금씩 달라요 조금 달라요 팬미팅 때 여러분들이 준비할 건 없어요 오기만 하면 돼요 오기만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화장실이 한 사람은 아니었죠 사진 촬영되나요? 응 안돼요? 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유 제가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안 되는 걸로 공지가 됐어요 공지를 했다고요? 근데 그때 다 되는 걸로 이렇게 일단 그거는 지금 나중에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맞아요 다 되는 걸로 맞아요 아 그래요 사진 촬영과 영상 촬영은 일단 오시면 만약에 좌석이 하나도 안 빈다 그러면 모든 걸 허락하겠습니다 근데 한 자리라도 남는다 그러면 우울해서 안 될 것 같아요 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무튼 장난이고 이거는 나중에 공지가 확실한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사진을 찍어야죠 당연히 찍어야죠 왜요? 왜요? 3장쯤은 움직이지 말고 아니 뭐 뭐 바로 크게 해야 돼요 그 혹시 밑으로 조금 안 되나 봐요 다 공개해버리겠어요 다 저를 가지고 놀고 있어요 뭐 이거 진짜 되기는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마지막 거짓말쟁이 질이 많네 왜 나는 안 되는 거지? 왜? 왜 나면 안되지? 제가 뭐가 안되나봐요 안된다니까 여러분들 많이 팬미팅 기대해주시고 우리 4월 7일 날 만나도록 합시다 저는 또 이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4월 7일 낮밤 다 갈게 문화 뭐해?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해요 안녕 다들 푹 쉬세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 꺼야될 것 같아 전 여기 다른 사무실도 있어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안녕 안녕 저장 저장 안녕 뭐